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라는 것이 서로가 인정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진실 정의 공정 이런 건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없잖아요 위선 조작 불법 부정이 아무것도 처벌받지 않고 고개 딱 세우고 뭡니까 눈 불할뜨리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노태학이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관리 문제없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얼마나 잘하는데 유튜브들 부정선거 주장하는 친구들 확신하더라 그런 거 일어날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이 없는데 사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정직이 없는데 사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정의가 없는데 어떻게 사회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요즘 생각하게 되면 조국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정보는 거의 잡범 수준입니다 이재명이나 선거 사기에 비교하게 되면 그건 완전히 범죄도 아닙니다 완전히 범죄도 아니에요 아니 애들 이름들 입학 좀 시키는데 수료 좀 조작했다 부모 마음에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잘한 일이란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재명 씨 이런 한 사건이나 선거 사기질에 비교하면 조국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녹색 장원님 노태학 철면필 하는데 다 서울법 때 나온 인간들이잖아요 대법관이니까 공부를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까지 올라간 인간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 문제없다 유튜브들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확신하지만 전혀 선거에 문제없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사실도 없고 합법도 없고 그런 거죠 저항도 없고 배만 부르면 됐지 무슨 부정선거가 뭐가 문제되냐 선거 사기야 내하고 내 밥 먹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그런 거 아닙니까 예스 24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공병호 선생님의 책이 나와서 기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야 바쁘시더라도 이 책은 꼭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책으로 출간된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서 여러 권 구입할 예정입니다 제이오님이고 지이제이님은 여러 권 사서 지인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전 선거 제도를 없애고 선거 제도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노태학이가 전혀 문제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문제가 없냐 강원지사 선거를 완전히 뭡니까 다 조작을 했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서 첫 번째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 이광재가 오지게 김진태 표를 가져간 거 아닙니까 관외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선거를 어떻게 했기에 양구 군에서는 김진태 마이너스 9.5% 이광재 플러스 9.5% 나옵니까 선거 도덕질을 얼마나 했기에 좌우값이 똑 일치합니다 화천군 김진태 마이너스 6.8 이광재 플러스 6.8 평창군 김진태 마이너스 1.6 이광재 플러스 1.6 영월군 김진태 마이너스 7.8 이광재 플러스 7.8 행성군 김진태 마이너스 6.3 플러스 6.3 도덕질 한 만큼 여러분들 공짜로 처먹었으니까 플러스값과 마이너스값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는 두 사람만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도덕질한 득표수하고 여러분들 훔쳐간 득표수와 그대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기 고성군에서는 김진태 마이너스 13.7 이광재 13.7인데 플러스 13.7 무슨 뜻입니까 관외 사전 투표자석 기준으로 13.7%를 김진태와 함께 도덕질을 해가지고 이광재가 함께 넘겨준 거 아닙니까 플러스 13.7%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완전히 개자식들이 한 지름 뭡니까 개자식들이 한 지름 개지시지 이게 선거냐고요 이런 것을 보고도 뭡니까 그냥 침묵하는 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이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좌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마이너스 값하고 이광재 플러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김진태 표를 도덕질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처먹었으니까 똑같은 거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값이 나라가 어렵게 되면은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습니다 어렵게 되면이 아니고 어렵게 됩니다 삼척시 보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마이너스 13.7 이광재 플러스 13.7%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을 뭡니까 빼앗아가지고 더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착하게 일치하잖아요 좌우가 한치 예외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숫자가 있는데 어떻게 김진태의 마이너스 퍼센테이지하고 이광재의 플러스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습니까 기가 찬 거죠 다 조작제를 했으니까 이거는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국민들이 전혀 반발 안 하니까 그냥 조선시민으로 사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걸 보고 그냥 제 판단은 그냥 이게 뭡니까 세종식 세종식 결과입니다 마이너스 5.1 여기도 두 명만 출마했기 때문에 관외 사전 투표 득표수에서 이런 투표자 사업인데 5.2%를 훔쳐가지고 더불 미당 이춘희가 이런 5.2%를 먹은 겁니다 총 표를 몇 표를 이동시킨 겁니까 관외 사전 투표자 수의 10.4%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전산적으로 조작규모가 그러니까 세종시의 관외 사전 투표자 수가 100명이면 10.4명만큼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를 다 만든 겁니다 추류 언론 어느 곳에서도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유튜브 어느 곳에서도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망한 겁니다 저는 저는 그동안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끌렁끌렁 날아 울려가겠죠 결국은 사회가 좌익들에게 완전히 탈취당하는 사회가 되겠죠 중국의 발바닥으로 들어갈 겁니다 설마요 이런 정신상태는 나라를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대전광역시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딱 두 명이 출마했기 때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마이너스 10.3 민주당 플러스 10.4 이장우 마이너스 4.8 더블당 4.플러스 4.8 국힘당 마이너스 8.9 더블당 플러스 8.9 국힘당 마이너스 10.9 더블당 플러스 10.9 이건 선거가 아니고 이거는 뭐 제가 그래도 뭐 포기를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나마 이런 것이 몇 분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걸 그렇게 못 보도록 뭡니까 탄압을 하고 구독자 술배고 별지랄을 다 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뭐 나라가 제정신인 나라가 아닌 겁니다 한동훈이가 잘 생겼죠 한동훈이가 똑똑하잖아요 똑똑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똑똑하면 뭐해요 잘생겼으면 뭐합니까 똑똑하면 뭐하고 잘생겼으면 뭐하고 말 잘하면 뭐합니까 불법과 부정에 대해서 다 침묵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는 것을 보고도 다 방치하는 인간들인데 뭘 똑똑하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전시의 외부가 관외사전투표 득표율을 하고 관내사전투표율 관내사전투표율은 좀 눈치를 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러나 조작은 딱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작품입니다 작품 이거는 그냥 작품입니다 왼쪽은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고 오른쪽은 관내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인 거죠 밑에 보시게 되면 조작값 크기가 관외사전투표 득표율은 최소 10%에서 22%를 조작했고 관내사전투표 득표율은 최소 6%에서 10%를 조작했네요 이건 선거입니까 대전광역시 선거결과입니다 이게 어떻게 선거입니까 도독놈들이 한 도독질이죠 아무도 도독놈들이 한 도독질이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아무도 도독질했다고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말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60년 동안 여러분들 전통을 몇몇 이어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2026년에는 권력이 넘어갈 겁니다 그 사람 다음에는 실수 안 합니다 그리고 권력이 넘어간 다음에 선거 문제 있었다고 외쳐봐야 다 감방 보내버리겠죠 그리고 그때는 방송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채널 같은 거 폐쇄해버릴 테니까 제법도 안 할 거예요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부정선거 세력들은 중국하고 손잡습니다 이민정책을 바꾸면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문제와 관련된 거죠 체제 변혁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인간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다음에 공천 받고 한 번 더 하는 거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망해도 싼 겁니다 그냥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제가 성정이 격하거나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표독하거나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옆에 중국 공상당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보통 나라하고 심각하게 다른 겁니다 그냥 정권 넘어가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견을 제시하는 건 지금이라도 왁왁 해볼 수 있지만 다음에는 다 감방에 쳐넣을 겁니다 감방에 쳐넣는데 누가 이름들 왁왁 그리겠습니까 이야기 안 하죠 저도 그냥 2선 정도 하고 그 다음 손 털겠죠 그래 내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서 잘한 국가에 대해서 마지막 봉사로서 도둑놈 시리즈를 내가 내는 겁니다 그러나 도둑놈 시리즈 판매도 뭡니까 시원찮지 않습니까 도둑놈 시리즈들은 판매가 시원찮잖아요 손해를 볼 정도가 되니까 그러나 뭐 좀 개인적으로 비용을 치르더라도 발간한 정도까지는 발간해야겠죠 선거를 장악당하면 홍콩 보시기 바랍니다 꼼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홍콩을 보면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도둑놈들 2권하고 3권이 조금 늦어져서 다음 주나 돼야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나 돼야 나오는데 여러분들 행편되시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고 또 주변에 많이 이렇게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대가지고 책을 발간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응원을 해 주셔야 도둑놈 시리즈를 완관을 제가 나겠습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문건입니다 그 사람들은 딴 거는 겁이 안 날 겁니다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은 시문에 나는 거나 이런 것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서 잊혀지는 겁니다 그러나 책은 서가에 꽂히기 때문에 그 책이 10만부 2, 3부 정도 팔리게 되면 그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홍 박사를 후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를 내가 직접 지킬 수는 없지만 저 양반이 저렇게 애달게 노력을 하니까 저 책을 사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가지고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산되는데 내가 힘을 더해야겠다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니까 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린 ج transforms 우리 음료를 얻지 못해 우리 음료를 얻지 못하고 우리 음료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다시 이해한다는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